음... 음... 한 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닝겐! 닝겐! 닝겐 실화냐? 헤르메토 헤르메토! 헤르메토라 그러네? 맞나? 저게 맞을까? 진짜 일본입니까? 좋아요와 구독 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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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하이! 군방와! 사유나라! 군방와! 군방와가 뭐예요? 일본어 일본어! 저녁인! 저녁인! 문외한이시네 문외한!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마세요 하이! 도쿠니 있구요? 네? 도쿠니? 히얼! 고! 하이! 여기 스팀인가? 여기 고고! 유노? 요 카베 아니였어? 아 나 일본어 안 배웠는데 나 제2외국은 일본어였는데 나도 나도 어 요 카베 아니였어 일본어 잘 돼 일본어 잘할까요? 하이! 뭐라고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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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다 해줘어. 다 해줘어. 아리가또. 어, 한 팀, 한 팀. 오케이, 오케이. 티 하나도 안 나. 티 하나도 안 나. 티 하나도 안 나, 진짜. 와,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야, 40명 나면 그때 다 죽겠네. 디바랑 같이 내려야겠다. 2번님 따라간다, 쟤. 아, 총알, 총알이 안 해가지고. 2번님, 2번님한테 또 따일라고. 아, 총알이. 코와이. 코와이데스. 나이스. 오빠, 내 앞에 앞에. 아, 앞에. 아, 앞에. 나 오빠인 줄. 뭐야, 뭐야. 뒤에도 있다. 확인할게. 어그로 핀팡. 어그로 핀팡. 피해. 아, 저기도 있어. 아, 어. 여기 있지. 한 분 핀팡. 오빠, 뒤에 죽였어? 어, 죽였어. 사이가 죽였어. 괜찮아요? 어, 진짜. 네, 다 죽였어요. 아, 괜찮아요. 하이하이. 어, 2분인가? 2번님이 1분? 하이하이. 하이하이. 네, 네. 네, 네. 네, 네.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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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번. 예한. 허이하이. 뭘 알아야 돼l. 하이하이. 하이하. 하이하이. 넉 하는 거 같아, 꼭. àan. niin ces. 한 번은 응? 몸무 danger PA. 이가 massesün. 하이하 Η connectилgon이 있단. 하이하이. 하이하이 아 those, 이 Sache. 헤르메토! 아 헤르메토라 그러는데 아니 맞나? 저게 맞을까? 진짜 일본이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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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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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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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다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안 죽었어 일단 나 안 죽었어 일단 2층이 2층인데 아 여기 안 왔다 됐어 여기? 니커니커니 같이 가자 저기 니커니커니 아니고 어디? 도망갔어? 몰라 몰라 왜 새끼가 진짜 나만 노리네 뒤져라 내가 간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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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2번 상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걸 알아들을까 아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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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판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걔 몰입한 소음기는? 소음기 필요하지 보급이라서 하나 떨궈놓을거야 언니 구급상 자쿠더사이 구상 구상 응 토시 영어로 쓰게 되네 땡큐 땡큐 오빠 드링크는 없어? 있어 있어 카카오 데그 맞아 카카오 데그 맞아 근데 긴가민가 하는거 같아 남자는 알고 있는데 여자분이 그냥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냥 모르는거 같아 근데 와 다 살았다 같이 찰리에서 자기장 네 오케이 자기장 됐어 고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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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도 문장이 약간 짧은거 같아 우리가 뭐 따라 들을까봐 그치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알아듬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마우이 하하하하 저 커플 뭐야 하하하하 넘버쓰리포 커플데스까? 네네 커플데스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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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어렵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될 것 같은데 이거 2번 뚫어야 될 것 같아요 2번 2번 말고 오른쪽 목 뚫을 것 같아 야 그 집에도 있어가지고 한국말 이거 수리탕 깎아보고 같이 들어가자 그래도 나갔어요 아 이렇게 죽었다 집안에 집안 바깥으로 뺐어요 바깥으로 바깥에 바깥에 도로가 뛴다 일단 살릴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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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어 자기장 있니라 진짜 다행이다 연막 하나 까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낚인 기분인걸? 아니 한국어를 잘하시는 잘하시는 일본군 저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급할 때 한국말 나오는 건 한국 사람이야 하하하하하 급할 때 누가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해 똑똑해 약간 닉? 그게 누구지? 걸포님? 목소리 닮았어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걸포님 목소리 닮지 않았어? 아 걸포님이래 아 고양이 키우신 아 맞아요 반갑습니다 에잉? 걸포님이라고? 네 반갑습니다 저 미션짜로 와 대박 님들 덕분에 미션 써버려 미션 써버려 진짜 걸포님 님들 저 위에 치킨 먹어야 돼요 5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 어 어 오늘 아침까지 걸포님 영상 보고있었어요 신기하다 어 나 어떻게 떨려서 못할 것 같아 에잉? 이거 조금씩 왼쪽으로 깎을까요? 아 네 네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집에 한 명 정도 남아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애네 싸운다 이거 4대4 아니면은 장성 좋다 기다리고만 되겠다 이게 능선에 있는 건가? 아 여기 밑에도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이거 더 올라가면 안 될 거 같아 앞에 사운드! 제 앞에 사운드! 안 쏠게요 한 명 기절! 천천히 좀 기절! 오는 것만 잡으면 될 거 같아 자기장 밑에네? 네네 나이스! 파라 기절? 나이스! 어? 둘 커시네 한 명 남은 거 아니에요? 한 명 기절, 여기 기절 돼 있는데? 용량 남은 거 같아 한 명 기절, 킬 들었다 라스트 한 명! 여기 위에 위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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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넌 낀 낀 낀! 느낌이 좋았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하다 잘라줬습니다! 으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tremely 아 들려요? 네 안드리엄? 하하하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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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